하루 3분 일본어 44강 병원에서 묘인데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일본어 에리입니다. 간단하고 유용한 단어와 문장으로 쉽게 말하는 일본어 지금 시작합니다. 어머, 아이산이 다쳤어요. 다행히 진상이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필요한 표현, 오늘의 본문 먼저 살펴볼게요. 血液型,磁病,高血圧,糖尿, 잔足,心臓病. その他 女性だけ 妊娠中 はい、いいえ 薬を飲んでいますか? はい、いいえ はいを選んだ場合 ここに詳細の記入をお願いします 今すぐお医者さんに見てもらいたいです 지금 바로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お医者さんに会いたいです 라고 하면 의사 선생님과 만남 교제를 의미함으로 진찰을 받으려고 만나는 것은 미를 를 씁니다 의사는 이샤인데 우리나라에서 의사 선생님이라고 높여 말하는 것처럼 일본에서도 보통 오이샤さん 이라고 의사를 높이는 표현으로 말합니다 女性だけ 여성인 경우만 그럼 남성은 뭐라고 할까요? 男性 참고로 남자는男 여자는女 라고 합니다 薬を飲んでいますか? 복용하는 약이 있습니까? 우리말에서는 약을 먹다 라고 하는데 일본어에서는 약에 대해 마시다 라는 동사를 씁니다 감기약을 먹었어요 가제薬を飲みました 그럼 오늘 배운 본문 복습할게요 복용하는 약 이마すぐ 오이샤さん 니 밑에 모らいたいです 救急患者 です 救急患者です 先にこれを書いてください 文人票 年齢 年齢 血液型 血液型 持病 高血圧 糖尿 喘息 心臓病 そのほか そのほか 女性だけ 妊威中 はい いいえ 薬を飲んでいますか? はい いいえ はいを選んだ場合 ここに詳細の記入をお願いします おやすみな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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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은 응렴 표현과 회화를 배우고 싶다면 レジェンド 하루 3분 1번어를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병원へ 갈 일이 없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お気をつけて お元気で ではまた会いましょう さようなら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